아 통상영업 잘못 들어와버렸네 자 어! 어 다음주 지옥특군이야 허달덜덜덜 후달덜덜덜 이번이 하고 지옥특군하고 다음에 오로라 어때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비등급하고 비등급 라이브한 다음에 다음주는 지옥특군한 다음에 그 다음은 다음이 마지막이니까 다음은 이제 오로라디바를 해버리자 흐흥 좋아 비랭크 간다? 솔로네? 미친 이거 솔로네? 비랭크 야 뭐야 새고 가는구나 야 나 되냐 솔로 되냐 얘들아 디오도 있어요 아 이거 솔로로 두는거니? 아 그런거니? 아하핳핳핳핳 자 고런 부분이구나 어 이걸로 가자 좋아 뭘 쉬어 이대로 간다 시시 익스트링클리오 하면은 240이네 와 wie 아 Suppl 아 교복 가능해? 오케이 자 멤버 보자 멤버 멤버로 봐봐야 돼 자 저는 지금 일단은 괜찮은데 이 다음 얘가 스탯이 높아야 돼 스탯 스탯이 높은거는 아 솔직히 미안하지만 스탯이 거기서 거기야 정말 미안하지만 스탯이 거기서 거기야 얘는 이 아주사씨는 레벨은 높아 레벨 근데 스탯이 다른 얘보다 비슷하우나 낮아 어 고러면은 자 마미 가자 아 마미? 마미는 솔로로 키웠는데 아 몰라 그런건 여기는 상관없지만은 스탯 아이템쓰? 아이템쓰가 어디 아이템쓰? 여기다 좋았어 일단 옷도 올리자 옷도 이번에 B등급이니까 교복을 올릴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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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따아아아아아 하아아아 자 풀풀풀업그레이드 샷샷 점수가 세배차야 데미지가 아 세배 점수가 좋아 그당 악곡은 안되죠 이제 벌스트를 벌스트를 좀 올려야될거같애 벌스트를 믹히좀 올리자 130 자 150 냅두고 이제 메모리랑 어필좀 좀 올려볼까? 메모리스 좋아 좋아 100 넘었다 됐쓰 야 근데 이거 이거 한명씩 먹이면 되는거 아냐 사실? 보면은 바로 이제 엄청 오르잖아 이거 다들 100까지 올려 이거 그중에 그래 100까지 올려 오오 그래 이렇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윽 좋은데 골고루 먹이면은? 이것도 바로 나 요 키오 먹어 안 돼 키오가 좀 먹어야 돼 키오는 좀 먹어야 돼 자 100가지만 올려두자 버스터 이런 거 와 엄청 죽으네 미쳤다 야 하나만 먹어도 무럭무럭 커 와우 매운 어 하루칸 안졌네 와우야 와 대박 올스타 가면 진짜 이쁘겠는데 경험치도 올리자 우리 하루칸 리더니까 치아야도 뭐 3대장 중에 리더니까 그래 3대장은 다 줘 그래 하나 더 줘 됐어 그 다음 우리 쿠타미 아미 쌍둥이니까 줘 음 아미도 줘 음 그 다음에 이고코마치도 줘 아 예 아미는 먹었는데 우리형도 줘 이유리도 줘 그 다음에 더이상 없지 않나 히비키랑 이제 타카네도 줘 됐어 됐어 이제 몇개 남았지 몇개 남았네 아 아껴 이제 아껴 됐다 자 이제 여러분들 피드가 라이벌로 지키려 나겠습니다 호 호 호 그다아 으악 그래 어떤 라이브는 온 힘을 다하자고 좋아 출발하자 아 나중에 줄게 거참 음 자 비드가 라이브야 잘해야돼 나 잘할 수 있어 자 일단 옷보겠습니다 허 으아악 으아악 아 잠깐만 일단은 책가방 오아악 근데 얘들 진짜 이런 책가방을 왜 안에 교과서가 들어가 아니 교과서가 들어가나 진짜 이거구나 아니 근데 교과서가 들어가 얘들아 아니 그런건가 아무튼 칠려고 하건 나 다니고 싶다 골 머리는 무조건 해야돼 자 악곡 봅시다 악곡 세개죠 와 지만카가 약해 으아악 자 레전드 세곡으로 갑니다 마스터? 미안한데 레전드로 해야 돼 점수 때문에 아 이거 안했네 아꼬?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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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셔? 어? 아니야 두루 가자 욕심내지마 마지막은 마스터피스 가는거야 땡큐! 아 아 뭐하지? 레전드 아닌데 아아 땡큐는 레전드곡이야! 30's 번박불가! 땡큐는 레전드곡이라고! 친하 Volume Greg 안돼 아... 허? 웨 tou 가자 아 네디네 꼭 맨날 한 번씩 하고 싶어 가자아아아이아압 허 오 허빈 나두 나도 허빈 유키요 설마 밥 안 먹었어? 허 아이고 우리 아니야 아앜! 허억! 허억! 허억, 허억, 나도! 나, 나도 허억! 유키요, 설마 밥 안 먹었어? 허억! 아하이구우우 씨! 아니야. 그, 그 마음가짐은 훌륭하지만, 라이브 전에는 잘 먹어야지. 안 그래도 에너지를 쓰니까, 자, 가지라도 가볍게 먹어두자. 자, 너희 버스터쿠키야! 고마워. 스테이지에 들어갈 때, 고쏠히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모사이 모세를 하고 오라고? 가자, 어. 후... 처음 노래가 뭐지? 으아악! 아아악! 잠만, 아아악! 교복 너무 이뻐아악! 아아악! 교복 너무 이쁘다오오오오오오! 흐헤헤헤 hw 허억 너무 이쁘다아. 헐 미키 미쳤따리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고 봐도 되는데 이게 아니 이게 여러분들은 먼저 봐서 나중에 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개빡쳐 죽겠네 어 어 어 어허 어허 너무 이쁘다 어허 갈까 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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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버스터 가자 세곡으로 해 세곡 치아 엑 자 가삐 가자 어 아 씨 얼굴이 깊은 듯한 좋았어! 와 풀콤머 풀콤머 으아아아 좋아 아주 시작이 예쁩니다 시작이 예뻐요 근데 문제는 나 다음 마스터하냐? 가자! 렛디! 졌댓다 ㅈ됐다. 마스터야. 새노스테이지 새노스테이지 ㅈ됐다. 괜찮아 ㅈ됐다. 좋아 좋아. 보스터만 맞추면 돼. 보스터만! 보스터만! 시야아아악!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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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익스트림은 못해. 익스트림 클리어는 힘들어. 비등글라이브에서. 좋아 좋아. 이제 클리어만 하면 돼. 자 마지막 갑시다 여러분들. 마스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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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마스터인가요? 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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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괜찮아요. 자. 이마오카가 야케. 저기요. 아. 으아. 저기요. 두퍼만 맞춤. 어어. 어떻게 데려와. 내가를 미지거니 깬다. 네. 해달라고. 어떻게 데려와. 네. 밸런 przeci엉. 맥으로 아깨요 네네 word 아이도 눈으로 하실메게 눈을 열어세 켜 brutality 더 높은라이카다 ただ는 죽을 미치 미치 지구 hoot 룰내여 모두 반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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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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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았다. 와... 최고의 노래였어. 역시 마스터피스! 아 내놔 뭐 주지 이번에? 설마 또 이상하고 주면 죽여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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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되겠다! 반이 뿌리겠다! 마! 꿈 깨라... 다음에 친구 드릴게요. 먼저 푸는 라이... 라이브였어요. 응 알아? 꽂혀있어요. 이 순간... 음악 좀 좋네요 이거? 라이브 때 유키오니 계속 아른거려. 음... 노랫소리 어쩌고저쩌고... 알어? 다... 나도 다 경험할 거 쓰니까. 친구 대주세요! 콱! 새끼야 니 새끼 니 주제 뭐는 아니? 친구도 안 돼. 오로지... 나만... 765 빼고 나만이 알았어! 새끼가씨! 시이카를 범받는 거만 계속 고집하는 유키오. 랭크업 라이브... 랭크업의 성공에도 변하지 않고... 헐... 또 시이카 타령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프로듀서! 오늘의 대본은 아직 기억되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렇게 긴 대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 시이카가 독일어에서? 아...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가 필요한 일을 내가 따왔었나? 아... 역시... 헐... 아... 아... 어? 유키호야? 시이카가 나 오랜만이다. 아... 시... 시이카채? 왜 여기 있니? 다음 일은 같이 일어나서... 글도 모르면서 온 거야? 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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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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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안 듣는데 시이카가 들으면 마... 들... 들을까? 듣겠지? 흐흐흐흐 내가 말하면 안 듣더니 아니야 무리라고! 무리이이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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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허허허허허 유키요 시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무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시카가 사이로 인사할 만 plate 인사할 만 plate 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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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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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말했던 거 부러운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아이돌로서 빛날 수 없어 아마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지금까지 유키오가 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니까 시카를 계속 따라하면서 유키오는 계속 반짝임을 손에 넣은 거야 유키오는 시카에게도 지지 않는 반짝임 그것을 되찾자는 긍정적인 마음을 그래 어?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바로 시카도 다르잖아 아이돌 하기와라 유키오라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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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해야 돼! 자, 잘해야 돼 유키오는 반짝임하면 이거지! 어? 어? 몰라, 쿨한 점 정열적인 점 정열적인 점! 하나만 든다면 정열적인 점이겠지 하나만 든다면? 왜 그렇게 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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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틀림없는 증거 아닐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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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좋아! 그리고 물론 그게 다가 아니야 유키오다움 내가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어 다만 그중에 니가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을거야 유키오다움이란건 분명 유키오와 만난 사람들 수, 사람 수만큼 있는 것일테니까 내가 만났지 내가 만났지 내가 만났지 프로듀서님 시이치은 그럼... 내가 만났지 내가 만났지 그러니까 같이 찾자 너 자신에게도 보이는 너다움을 유키오다움 반짝임을 프로듀서님 감사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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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지 내가 만났지 그래 같이 힘내자 그럼 우선은 걱정해줄 시이카와 같이 출연해야지 시이카 흉년은 그만두고 새하얘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보자고 하이 드디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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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키오라고 2년 방송에서 유키오는 긴장한 당신이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은 그거면 돼 그래도 열심히 말하려고 한 노력하는 여자아이 즉, 저것은 틀리면은 이후로 유키오니까 됐다 드디어 돌아왔다 드디어 드디어 유키오로 돌아왔다 훌륭하게 랭크업 라이브를 성공했어 그야말로 1킬 절정이라고만 와 3만명 대박 와 근데 거의 이제 절반을 해야 이제 A등급 되네요 대박 A등급이 이제 마지막 등급이잖아 전작은 S등급이었는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랭크업 한 비르 등급 랭크업은 빨리빨리 이제 라이브 주니까요 펜을 자, 미키도 축축해서 35,000명 와 갑자기? 펜이? 어우씨 자, 레전드 3곡했습니다 레드, 레드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다행했네 오버더 765 오버더 레인보우가 아니라 오버더 765는 뭐지? 어 벌써? 아니 벌써? 아, 사장님 미안하며 잘못 눌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스포일러 당겨발했네 우와, 레벨 빨리 올랐어 이번에 6레벨 풋내기 프로듀서